충족이 들어갑니다. 2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선생님이 2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렇게 X1 Y1 G1 X2 Y2 G2 이것을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직위면체를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더니 그것은 이 직위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야.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 이거 그러면 얘는 이거 피타고라스 2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증명을 해줬는데 이것은 여기까지가 평면. 직값 하나 추가 공간. 끝난 겁니다.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는 여기까지가 평면. 플러스 지원제곱 추가 공간.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증명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입니다. 이거 갖고 여러 가지 문제 풀어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수익선 위에 2점 사이의 거리. 큰 놈이면 작은 놈 빼면 돼. 하나의 수익선에서. X1이 크면 X1 X2 빼면 돼. 어떤 게 클지 몰랐을 때는 절대값 딱 취하면 돼. 절대값 취한 게 차의 절대값이 2점 사이의 거리다. 하나의 수익선에서. 그런데 이것이 두 개의 원점일 때도 마찬가지. X1의 제곱. X1 빼기 0의 제곱인 거니까.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피타고라스.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이잖아. 제곱금 벗겨주면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는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공식 유도. 피타고라스입니다. 바뀌어도 돼.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는 제곱 바꿔도 돼. 알겠죠. 어떻게 제곱은 똑같은 거니까. 이해 되겠지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 어때요? 평면이 있었습니다. 이 평면이 있었을 때. 만약에 얘가 XY 평면이면 얘가 G가 0이야. 그럼 G가 양수. 같은 부호목. 양수 양수목 같은 쪽에 있어. 같으면 같은 쪽에 있어. 근데 부호가 다르면 다른 쪽에 있어. 그럼 같은 쪽에 있으면 한 놈을. 한 놈을 뭐야? 대칭으로 시켜서 직선거워주면 돼. 근데 다른 쪽에 있어. 이렇게 다른 쪽에 있으면 대칭으로 시킬 필요 없어. 그냥 직선거워주면 돼.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만나는 얘가 P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르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야. 이걸 먼저 확인을 해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명은.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참고. 이겨내시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공부도 그러합니다. 수학도 그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였습니다.